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 강민웅입니다. 2024년 5월 학력평가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물리를 가르치는 강민웅입니다. 제 학생들이 시험을 봤겠죠. 등컷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낮게 3월 학평과 1컷은 비슷하게 42.3점 나오는 것 같아요. 좀 실망감이 좀 클 것 같아.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 정도쯤 했으면 좀 점수가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그렇게 쉽게 오르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의 경험치가 어떤 특정 절대적인 값을 채우지 못하면 등급이 확 올라가는 일이 잘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6평, 7월 학평, 9평 이렇게 조금씩 지금부터 성적이 향상될 거야. 좌절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총평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출제 경향부터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비역학 파트 부분에서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는데 그게 뭐 과한 사고력을 요하는 건 아닌데요. 18번의 전자기 유도라던가 또는 19번의 전기력 문제 같은 것들에 정답률이 좀 낮게 나오고 있다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비역학 파트가 아직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번에 보면 역학이 좀 잘 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쪽에 있는 역학 문제들이 정답률이 좀 높게 나오고요. 물론 4페이지는 시간이 부족해서 4페이지 역학 문제는 정답률이 낮게 나오고 있지만 1, 2, 3페이지에 있는 역학 문제들이 비교적 비역학보다는 정답률이 높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즉, 뉴턴 역학 부분에 어느 정도는 공부가 되어가고 있는데 뒤쪽 파트, 특히 파동 부분이잖아. 파동 부분이 난이도가 더 낮은데도 불구하고 정답률이 더 떨어지는 1페이지 6번 문제의 정답률이 지금 30%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30%대. 완전 킬러야. 1페이지에 있는 문제가 정답률이 30%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파동에 대한 공부가 너무나 안 돼 있다. 그래서 비역학에 대한 강조를 좀 해드리고 싶네요. 유평전에 비역학 부분들을 공부를 좀 잘해놔라. 특히 파동 파트. 상반기 때의 특징이기도 해요. 책의 뒷부분에 있는 것들은 쉬워도 잘 못한다. 아직 완성도가 뒷부분까지 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에 신경을 좀 써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명심해. 난이도에 비해서 낮은 등급 컷. 지금 이 정도 난이도면 수능으로 하게 되면 거의 48에서 만점 정도가 1컷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문제 푸는 연습들. 엔제 같은 것도 사실 다 완전히 끝나지 않은. 끝나지 않은 게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엔제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언제든 공부가 돼야지 난이도에 비해서 적당한 등급 컷이 나와요. 지금은 아직 그게 안 되어 있다. 특히 지금 예상 등급 컷 나오고 있는 것들은 제 학생들이 만들어 놓은 등급 컷이에요. 제 수생들은 시험을 안 봤어요. 참고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출제 경험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거는 꾸준히 뉴턴 역학은 해나가는 건 당연한 건데 그 와중에 비역학을 손 놓고 있지 말고 반복이 안 된 사람들은 반복할 수 있는 준비를 해달라. 특히 파동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달라. 알겠죠?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 캐스트 썸네일 뽑으면서 이렇게 제목들을 하잖아. 이번에는 제목을 원래 5월 학평 끝난 다음에 좌절하지 말고 후속 조치를 잘하자. 이렇게 나오는데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파동 공부 똑바로 해. 알겠죠? 이번에 그 캐스트에 총평 캐스트에 제목을 파동 공부를 똑바로 하자. 알겠죠? 지금은 시기적으로는 파동 파트가 안 돼 있을 가능성이 좀 높아. 그게 결과로 나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파동 부분 공부를 좀 해달라. 6평 전에. 난이도는 중급 정도 난이도입니다. 예상 등급 컷은 완전 킬러. 안전 고난도 난이도로 나왔을 때 등급이 나오고는 있지만 실질적 난이도는 그냥 중급 평이한 수준이다. 우리가 아직 학습이 좀 미진하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심층 문항 20번의 역학적 에너지 그리고 19번의 전기력 문제가 난이도가 좀 높게 출제가 되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면 됩니다. 야 근데 3월 학평이 말이야. 3월 학평이 3월 42점이 똑같이 1컷으로 나왔는데요. 이 2등급 컷이 34 정도로 나왔거든요. 점수 차이가 거의 8점이었는데 지금은 점수 차이가 5점 정도로 줄어들었죠. 그렇죠? 중상위권 학생들이 학습을 하고 있다는 얘기.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 알겠죠? 근데 중하위권 학생들은 비슷해요. 최상위권은 잠깐 공부한다고 해서 한 달 동안 실력이 확 늘지 않거든요. 이미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는데 중상위권 학생들의 실력 향상이 눈에 띈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난이도가 비슷했어. 3월 학평이랑 5월 학평이. 알겠죠? 그래서 그런 특이점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상위권 경쟁은 상당히 치열합니다. 알고 계시죠? 중하위권 학생들 이제 과탐하자. 알았어. 하반기를 계속 미루고 있는 거야? 과탐을? 아 과탐은 좀 하반기를 미뤄서 하기에는 좀 늦은 감이 있으니까요. 지금 아직 안 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부터라도 빨리 스타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었네요. 문항 분석 한번 해볼까요? 정답률이 50% 미만인 문제들을 색깔을 좀 부여를 해봤는데요. 17번의 등가수 동독 문제죠. 그렇죠? 17번 등가수 동독 문제. 역학적인 에너지 20번. 뉴턴 역학의 두 문제가 50% 미만으로 나왔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여기에 운동량이라던가 또는 연결물체 분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번에 정답률이 50% 이상으로 나오고 있어서 좀 긍정적이다. 뉴턴 역학 공부 열심히 하고 있나 보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역학 파티에서 이런 식으로. 이게 6번이지 않습니까? 6번. 전기력 19번이고요. 자기장이 18번인가요? 아니다. 18번이 아니다. 앞쪽에 14번이었나 보다. 그치? 14번. 이렇게. 자기장 문제. 자기장 문제 연습 많이 하셔야 되고. 전기력은 아니라 좀 높게 나왔는데. 전기력도 연습 많이 하셔야 되네요. 이 두 마리가 준킬러 주제라는 거 아시죠? 네. 준킬러 주제입니다. 전기력과 자기장. 전자기유도가 이번에 내가 강조했거든요. 영역 통과하는 문제를 거꾸로 찾는 문제. 영역 통과하는 거. 영역 통과하는 거 잘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매우 중요해요. 올해도 영역 통과 문제가 어렵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출제가 됐는데 수능에서 쉽게 나왔어요. 그런데 영역 통과 문제였거든. 이걸 거꾸로 찾는 문제가 중요해질 것이다. 라고 내가 강조를 했는데. 이번 5월 학평에서는 바로 그 자기장의 방향을 찾는. 세기를 찾는 걸 거꾸로 찾는. 그 형태가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좀 비슷해요. 그 50% 이만으로 나오는 게 수능으로 가도. 전기력, 자기장, 역학적 에너지, 등가스도운동. 전자기유도는 지금까지는 아니었고. 파동의 성질도 나중에는 안정화됩니다. 지금은 파동 파트가 여러분들이 공부가 좀 안 돼 있기 때문에. 50% 이만이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여기서는 또 빠르게 풀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조건 하나를 놓친 것 같아요. 1초 일대라고 돼 있는데 그걸 놓쳤던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서 실수가 좀 나왔던 것 같고요. 나중에는 파동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상반기 때 신경을 안 써주면 6평을 망해. 이 6평이, 6평, 6평을 너희들이 빠르게 좀 점수를 향상시키고 싶다. 그러면 파동이 중요하다고. 알겠죠? 6평에서는 점수를 빠르게 향상시키고 싶으면. 이 부분이 안 돼 있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수능으로 가면 어디가 중요해? 다 중요해. 수능으로 가면 다 중요해. 그때쯤 가면 모의고사 많이 풀기 때문에 파동은 잘 안 틀리는 경향성이 있고. 여기에 있는 색깔이 부여되어 있는 얘들을 여러분이 많이 틀리는 경향이 있다. 그거는 수능까지 이어집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의 취약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어요. 알겠지? 자, 최고 5답률 문제 20번. 이거는 뭐 너무나 평범한 역학적 에너지. 통합 에너지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통합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도 있고 변화도 있고. 이 문제는 여기 시간 해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분열이 포함되어 있네요. 분열 또는 충돌이 들어가 있죠. 물론 분열과 충돌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합 에너지는 일반적으로 운동 에너지들을 판단해 나갑니다. 기준점에서 운동 에너지를 판단하거든요. 필요한 기준점들이 있어. 문제를 읽다 보면. 운동 에너지가 몇 대 몇 대 몇 지 판단하는 건데. 이 문제는 여기 부위를 줘가지고. 여기 운동에는 메댐 부위 저거. 메댐 부위 저거. 이걸 차단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형태인데요. 꾸준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통합 에너지 형태. 20번으로 단골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기력. 이 녀석은 여러분 낯설게 느낄 수 있는데. C의 흰 방향이 같다라는 걸 가지고. AB가 왼쪽에 있다가 오른쪽에 AB가 있을 때. 흰 방향이 똑같으니까. 얘는 반대 종류다.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문제를 풀어주셨으면 좋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듣고. 32%가 웬 말이니. 6번 문제인데 지금. Q점에서 1초 후. 1초가 문제를 풀다 오면 주기가 2초라는 걸 알게 돼. 반주기 지난 다음에 Q점이 아래로 내려간대. 그러면 현재 순간에서는 올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파동이 왼쪽으로 전파되고 있다는 걸 찾았어야 되는 문제인데요. 1초라는 걸 놓친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알겠죠? 1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아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실수가 나왔다 그러면. 네가 그 푼 속도보다 약간 느리게 풀어야 돼. 한 10% 정도 느리게 푼다라고 하고 다음 모의고사에 임하셔야 됩니다. 그게 너에게 맞는 속력입니다. 알겠죠? 1페이지 2페이지 너에게 급하게 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속도가 맞는 애가 있고 안 맞는 애가 있어. 음은사가 나오면 속도를 약간 느리게 푸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 그게 너의 실력이야. 자기장 이거는 A랑 B가 만드는 자기장을 여기 미지수로 표현해가지고 푸는 아주 기본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해설강의 보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이런 연습은 많이 하셔야 되고 이것보다 좀 더 어려운 수준까지 자기장은 훈련하셔야 된다. 등가 습도 운동 문제는 시간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틀린 것 같은데요. 빗면에서는 가속도가 질량이 무관하게 똑같기 때문에 상대 습도가 일정하다. 그래서 상대 습도를 이용한 충돌 시간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문제가 17번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5월 학평 이후에 학습 방향 개념 공부가 잘 안 돼 있다. 개념 문항들을 좀 많이 틀린다 라고 하면 반복을 하셔야 돼요. 개념이 틀리면 반복이야. 뭘 반복해야 돼? 당연히 개념 반복인데요. 부족한 개념들을 공부해 주시고요. 또는 개념을 반복해야 된다 라고 하면 개념 완성 강의를 듣던가 또는 압축 개념을 이용해서 또는 필기노트를 반복해서 확인하면서 비역학 파트에 대한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개념 문항들이 기출 문제에 워낙 많기 때문에 기출 베이직 또는 플러스 기본기출과 심화기출들을 선택하셔서 6평전에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고난도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훈련이 좀 적고 학습량이 적었다 그러면 다양한 유형의 문제풀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제 강의로 따지면 특강을 활용을 하셔서 공부해 나가시면 고난도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실전 연습이 필요하게 되면 특강도 모의고사 시즌1이 현재 출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빅킬러 모의고사 기본 문항들을 빠르게 푸는 훈련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업투모의고사 16회분이 현재 오픈되어 있습니다. 한 16분 정도에 16문제를 풀어달라는 조건을 달고 있는 빅킬러 모의고사가 바로 이 업투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개념이 부족할 때는 개념과 기출을 잘 활용해 주시고요. 심층 문제 고난도 문제된 연습이 필요하면 특강도 특강을 활용해 주시고 실전 연습이 필요하면 특강도 모의고사와 업투모의고사를 활용해서 일단 6평 대비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6평이 한 달이 채 안 남았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한 달 동안 공부를 해 주시면 6평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6평뿐 아니라 수능까지 열심히 공부하기를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 드리면서 총평 퀘스트는 마칠 거고요. 해설 강의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